지금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요 아직도 나는 우울해 그대 집 갔다 온 후로 어둠을 깜 나는 보았네 그녀의 불 꺼진 창을 신비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오늘 밤 날 왔네 누군지 행복하겠지 무척이나 행복할 거야 그녀를 만난 그 사내에 내가 한없이 나는 부럽네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오늘 난 서성거렸네 서성되는 내 모습이 서러워 말없이 돌아서 왔네 그녀를 만났다 그녀를 만났다 그녀를 만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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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